네 정보보호환기사 산업기사 28차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보호관리 세번째 시간 이 세번째 시간에서 다룰 내용은 정보보호 등급제, 클라우드 보안인증제, CC인증, TCSEC, ITSEC 이렇게 다섯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번째 정보보호 등급제 정보보호관리체계를 유지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정보보호 수준을 측정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키사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잘 알아주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정통방법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정의하고 있고 1년 이상 정보보호관리체를 유지한 기업에 대해서 이 등급을 부여할 수 있는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수, 최우수 이렇게 두가지 인증기준으로 나눠서 인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은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도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CSP가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에 의해서 제23조 2항에 따라 정보보호 기준 주소 여부를 확인하는 거고 그걸 인증기관이 평가 인증해서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든 제도다 그래서 한마디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안전하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인증해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국인터넷진흥원 키사에서 현재 하고 있고 이건 관련 법령이 지금 보시다시피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클라우드 컴퓨팅 법에 의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인증심사 기준 같은 경우에는 총 14개 부분에서 2아스가 117개 사스 방식이 78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클라우드 보안 인증대는 제가 클라우드 서비스의 종류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클라우드 서비스에는 이렇게 3가지 종류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그 위에도 다른 개념들이 많이 나왔는데 인프라, 이아스, 플랫폼, 파스, 소프트웨어, 서비스, 사스 이 4가지 방식이 있는데 지금 이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도에서 인증해주는 대상 서비스는 이 2가지 이아스와 사스 제도만 인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스 같은 경우는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일반적으로 개발 플랫폼이라든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런 거를 빌려다 쓰는 거예요 파스는 외부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이러한 서비스 환경을 만들었고 쓰는 걸 파스 환경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데 이건 대상은 아니고 직접적으로 대고객 서비스와 일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런 인프라든지 아니면 소프트웨어라든지 이쪽에 관련된 클라우드만 인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특징이고 그리고 클라우드 보안 인증대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최근에 굉장히 이슈이기 때문에 아마 출제 빈도가 높지 않을까 향후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왜냐면 금융권 같은 경우에도 금융에서 다음 차시나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건데 금융권에서 가장 중요한 금융권은 법규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제도권 기반의 기관들이 많습니다 은행이라든지 증권회사 보험회사들은 다 제도권 안에서 운영이 되기 위해서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회사들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법 제도에 대해 법 제도의 변경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조직인데 과거까지만 해도 금융권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최근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으로 인해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이용이 확대가 됐어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확대가 됐는데 다양한 제약상들은 현재 포함되어 있지만 어찌 됐든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이용도가 금융기관에 열려졌고 더불어서 이거를 시점으로 다른 산업권도 클라우드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시다시피 여러가지 사회적인 팬데믹 현상 때문에 더욱더 이러한 온라인 기반의 서비스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가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것들도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더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은 CC 인증 국가마다 서로 다른 정보보호 시스템에 대한 평가 기준을 연동하고 평가 결과를 상호 인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안전하고 좋은 제품이다 라는 걸 갖다가 국내에서 인증을 받으면 프랑스에서도 가능하고 그 인증제품에 대한 게 그리고 미국에서 가능하고 이게 상호 연계가 가능하게 국제적으로 정보보호 제품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평가 인증 체계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거는 ISO 국제표준으로 15408에 등록되는 국제표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TC색과 IT색 이 두 가지는 이제 TC색 같은 경우에는 오렌지 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시리즈 미 국방부 문서 중에 하나고 보안 연구를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정보보호 시스템이나 여러가지 솔루션을 포함한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만든 게 이제 TC색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게 그 여러가지 단계가 있어요 뭐 D부터 시작해서 C1, C2, B1, B2, 뭐 3, 뭐 A 이렇게 하는데 여러가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CC 인지로 다 통합이 된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IT색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이제 별개로 이렇게 유럽에서 만든 게 있었는데 여기 미국, 여기 유럽 근데 이게 합쳐진 거죠 CC로 그래서 공통포함, 보안표준 정보 시스템에 대한 표준이 CC 인증으로 합쳐졌고 이제 과거에 이렇게 미국과 영국에서 만들어진 정보보호 시스템에 대한 평가 인증 체계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습은 CC 인증을 중심으로 해주시면 좋겠죠 왜냐하면 현재 합쳐져서 많이 범세계적으로 이용되는 인증 체계가 훨씬 더 의미 있는 중요도, 중요도가 시험에서 봤을 땐 중요도가 높으니까 그쪽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시도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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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